생활물가 7.9% 상승, 커가는 서민고통, 내수침체 우려 7월에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5%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의 견조수는 6.3%나 올랐다. 6.0% 오른 6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를 넘긴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에서 11월 이후 23년 만의 일이다. 특히 가계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큰 품목들로 구성한 생활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9%나 올라 한숨을 짓게 한다. 보는 대로 거의 다 쓰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타격이 크겠다. 경제 전체로는 내수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 같다. 외식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잦은 비로 작황이 나쁜 채소의 가격이 급등해 7월 물가 상승폭을 키웠다. 물가 상승 기여도가 가장 크던 석유류 가격 상승이 일단 멈췄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석유류 6개 품목 지수는 6월보다 0.1% 떨어졌다. 2일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값은 7월 물가 조사에 이루어지던 때 견조 8%가량 떨어져 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물가 상승 속도가 조금은 완만해질 수도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한 고통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짐은 이미 뚜렷하다. 지난달 29일 통계층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달보다 0.9%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떨어졌다. 소매업 태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조 6월 백화점 판매가 크게 늘었지만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판매는 줄었다. 이런 소비 위축은 고용 감소와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수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움직임에서는 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으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물가 대책은 유류세 인하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20% 내리던 것을 5월부터 30%, 7월부터는 37% 내렸다. 이일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추가 인하는 삼가야 한다. 현재 리터당 휘발유값 304원, 경유값 212원을 내리느라 월 8300억 원씩 새 감면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 연말에 새 감면을 중단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인데 더 내렸다간 뒷간당을 못할 것이다. 재원을 더 잘 쓸 필요도 있다. 소비 위축에 대해 대처하려면 취약층을 직접 지원하는 등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 내년 예산 편성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원을 더洲 공부하거나 구축으로 신경을 받을 것이다. 를 더 잘 기억하는 데이터의 매력에 하나 더 혼란다. 세블를 더 잘 이용한다. 감사합니다.